2019년 방시혁은 방탄소년단을 키워냈고, 글로벌 아이돌 그룹 BTS를 통해 빅히트는 SM, YG, JYP를 넘어선 어나더레벨의 기획사를 만들어냈습니다. 2019년 7월 29일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방시혁은 주식 거래소 상장 그리고 걸그룹 런칭을 위해 여자친구로 유명한 소스뮤직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SM엔터 2사 미니진을 소스뮤직으로 영입하게 하는데요. 미니진은 SM엔터에서 소녀시대부터 FX에 이르기까지 아티스트들의 시각 디자인, 세계관 컨셉트 형성에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4일 미니진을 영입하며 소스뮤직에서는 본격적으로 신규 걸그룹 런칭에 팍차를 가하며 소스뮤직 소속의 어떤 연습생 민지를 시작으로 함께할 뉴진스 멤버를 뽑는 글로벌 오디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맞으며 엔터 업계는 시장이 위축되는가 싶었지만 빅히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0년 5월 25일 세븐틴으로 유명한 플레디스까지 인수하며 가을 상장에 대한 의지를 관철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21일 BTS는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처음으로 빌보드 하트백 차트 1위를 달성하는 기엄을 토했고 2020년 10월 15일 피키트 엔터테인먼트는 소위 따상에 가까운 상승을 이끌어내며 상장의 기준 11조의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2021년 3월 10일 피키트는 미니진에게 회사 리브랜딩을 주문했고 사명을 하이브로 변경하면서 산하 멀티레이블을 구축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가 됩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는 미니진과 방시혁의 본격적인 구도는 2021년 미니진의 소스뮤직에서가 아니라 나의 단독 레이블을 통해 뉴진스를 데뷔시키고 싶다라고 밝히며 시작됩니다. 방시혁은 하이브 100% 자본 161억을 넣으며 소스뮤직으로부터 물적분할시킨 100% 자회사 어두어를 설립합니다. 미니진에게는 연봉 5억과 향후 행사 가능한 어두어 스톡옵션 20%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2일 소스뮤직을 통해 준비된 연습생 민지안이 다니엘, 혜린을 데리고 어두어로 옮기게 됩니다. 2022년 3월 14일 연습생 육성에 따른 기간, 인적자원을 상실한 소스뮤직은 김채원과 사쿠라를 영입을 하고 2022년 5월 2일 르세라핌을 데뷔시킵니다. 어두어에서는 이후 해인까지 선발하며 여름 뉴진스를 데뷔시켰고, 2022년 7월 22일 걸그룹 역대 초동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뉴진스를 키워낸 어두어는 2022년 186억에 그쳤던 매출을 불과 1년 만에 2023년 1103억원까지 매출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에 방시혁은 약속했던 지분 20%를 스톡옵션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미니지는 취득시점 세율이 45% 되는 점을 들어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결국 2022년 기준 적자 기업이었던 점을 활용해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 지분을 직접 저가로 18% 증여하게 됩니다. 어두어 기업가치를 2조로 잡은 하나증권 리포트 기준으로 본다면, 2023년 말 4천억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2023년 연말을 기점으로 보상에 대한 갈등은 곧 수면 위로 올라왔고, 미니지는 사우디국프 펀드, 싱가포르 투자청 등 세계적인 큰손들과 손잡고 우호적인 지분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어두어의 80% 지분을 가진 하이브로부터 30% 이상의 지분 매각을 유도해 미니진의 우호적인 펀드들과 함께 50% 넘는 경영권을 노린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니지는 하이브의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압박용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하이브 아티스트에 대한 신상,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들과 사전 접촉을 통해 회유작업을 했다는 혐의까지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뉴진스 멤버 법적 대리는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뉴진스 베끼기에 대한 해명 요청을 하이브 측에 전달했고, 하이브는 해명문과 함께 만남을 요청했으나,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하이브 측에 불성실한 태도를 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하이브 방시혁은 결국 시총 8,500억 손실을 감수하고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하이브는 중간 감사 결과, 어두워 측이 독자 행보를 모색한 프로젝트 1945 하이브의 죄악 등의 제목이 붙은 문건과 해외 투자자 등이 거론된 문건 등도 발견하며, 걸그룹 유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미니진 어두워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발하겠다고 25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이브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이 경영권 탈취 계획을 비롯한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를 하이브 측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며,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착성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자들은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제하는 방법, 민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어두워 경영진 3인의 단체 대화방에서 2024년 4월 4일 오간 대화에서 부대표의 구상의 대표이사가 탑하고 있다는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미니진과 어두워 부대표 사이의 지난 4일 대화 내용을 보면, 부대표는 이런 방법도 있다며, 미니진에게 어두워의 경영권 확보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메시지에는 2025년 1월 1일에 푸소프션 행사 엑시트, 어두워는 빈껍되게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의 어두워 팔라고 권유, 민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두워 지분 취득 등이 쓰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화 상대방은 대박이라고 탑했는데, 하이브는 탑한 이가 미니진 대표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4월 25일 뉴진스가 소속된 어두워 미니진은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는데요.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니진은 하이브가 자신에게 프레임을 씌웠다며, 돈 때문에 내가 어두워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말 자체가 와닿지 않는다며, 이미 어두워 주식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회사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다며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다? 라며,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며, 나는 일을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니진은 경영권 탈취 정황을 부인하며, 엑스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 내용을 야비하게 캡처했다.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날 미니진은 욕설을 참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브가 재기한 주술 경영 의혹에 대해 나를 왜 쫓아내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무당이 어쩐이라는 얘기를 꺼냈는지 묻고 싶다라면서, 하이브가 하도 지긋지긋하게 구니까 회사 에이스 BTS가 입대하면, 뉴진스 활동의 홍보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소할 것이라며, 내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무속인이니 뭐니 풀지 않나? 나를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거다. 엑스 야비하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어떻게 내 새끼인데, 뉴진스 아끼입니다. 말로는 막 얘기해.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것도 급습. 내가 뭘 그렇게 잘 못해, 더 급습을 해. 어? 뭐 법인카드에서도 뭐가 안 나오니까, 뭐 무당 어쩌고 이런 거나 찾아내고. 어? 제가 법인카드 보잖아요? 약은 10대밖에 없어요. 배민. 무슨 뭐, 뉴진스 할 때 바이럴 했다고. 저 진짜 하나만 했어요. 바이럴 업체. 알지도 못하고 나는 하... 저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들 흔들리게 하려고. 개압이야. 저 모든 걸 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타일라인을 그 시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봐봐. 나를 어떻게 먹이려고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 근데 니네서 잘 됐다. 씨발, 나 모르겠다. 그냥. 죄송해요. 뭐, 뭐, 어디에 뭐. 제가 그냥 이게 약간 이 어플 하잖아. 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씨발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근데 저도 좀 스트레스 풀어야죠. 아니, 저 정신과 다녔다니까. 이게 다 정신과 다녔지. 박정희 나한테. 야, 나도 물을 중이야. 야, 너는 지금 물을 중이라고 했잖아. 난 10년 전부터 물을 중이야. 지고 들어가서 뭐. 타이브로 협상. 아니, 아니에요. 그냥 다 까고. 이 개새끼들 한 거고 저는. 그냥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나한테 맞닿게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서 지락 떨지 말고. 어?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 어? 네, 제가 이게 그냥 그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에 하이브는 즉각 입장문을 내놓으며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라며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대화 제의가 없었다. 이메일 답변이 없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중단하고 요청드린대로 정보자산을 반납하고 신속히 감사에 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이미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만큼 어두워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네요. 뉴진스는 예정대로 월 컴백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와중에 민희진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장에 입고 나온 모자와 티셔츠가 완판되기도 했네요.